모든 염려를 정말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명중해서 던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카리스 아카데미 출판사를 운영을 하면서 또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를 얼마 전 설립을 하고 키르케고르 작품을 한국에 주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창우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 이렇게 반응하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0년 전에, 1800년대에 기독교의 변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진정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키르케고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200년 전에 덴마크 사회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를 바로 인식하고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욱 이제 키르케고르 글이나 텍스트에 대해서 더욱 매력을 갖고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새와 백합에 관한 강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를 제가 처음으로 출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가 두 번째 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849년에 출간된 드레 백합과 공중의 새에 관련된 강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이번에 나오는 드레 백합과 공중의 새에 관한 강화는 가장 시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문학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 내리려면 기독교 문학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키르케고르는 이 침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논의에 의하면 침묵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묵이 뭐냐? 키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이 침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요. 이 침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굉장히 많은 말을 갖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상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상실하다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의 말에 이른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뭐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키르케고르는 침묵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기도는 여호와를 경애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른 많은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우월하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래요. 심지어는 백합이나 새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새와 백합이나 동물이나 침묵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인간이 말을 잘하는 운변술을 배우는 것과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기술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 동물과 관련했을 때 침묵이란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맞긴 맞는데 말을 잘할 줄 알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인간의 언어가 과연 탁월한 능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직접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키르케고로에게서는 기독교적인 순종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느 정도 강조되고 있느냐 제가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보통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혹은 선인지 악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선 밖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유인 것을 오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에 해당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 자유로운 거지 진리밖에 있을 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종이 어째서 자유로운 것인가를 논하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 싶은 것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순종은 지혜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면 순종이 지혜의 완성인데 어째서 그게 그러한가? 그러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드레베카프와 공중의 새입니다. 드레베카프와 공중의 새에게서는 왜 이것이 제일 완성이냐? 순종을 했을 때만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순종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자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레베카프와 공중의 새가 있는 곳 자연 만물이 있는 곳은 100%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불협화음입니다. 합창이 깨집니다. 모든 조화로운 자연 속에 들어있는 곳에 인간이 들어가는 그 순간 불순종하는 인간 때문에 그 화음이 깨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화음이 깨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의 염려 제7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음이 딱 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음이 딱 깨지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100%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딱 한 가지를 다룹니다. 그 한 가지의 속성은 뭐냐면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한 인간들을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구절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로마서 15장인가요? 나오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키리케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주기도문에 기도를 올린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되 순종하는 자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는 자를 먹잇감을 찾으러 다닐 때는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예리한지 아무리 깊게 숨어도 그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찾아낼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새와 백합을 닮아 무조건적인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옮긴 사람은요 숨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신답니다. 그때 악의 눈이 아무리 예리한 정찰로 믿는 자를 찾는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찾을 수가 없으며 무조건적인 순종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사악한 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 눈은 순종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자는 그 악을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을 나누고 있고요. 순종은 기독교인이 행해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쁨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 다루고 있는 기쁨과 하고도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해서의 기쁨은 고난당하는 중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쁨은 오늘 현존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있는 언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혹은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란 진리 안에서 현존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피해 망상증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개발이나 이런 류의 책들이 늘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지만 허황된 미래를 꿈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와 백합은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우리는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닌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새와 백합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마지막 결론으로 누구를 인용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키르케고르는 뭘 강조하냐면요.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오늘 정말로 낙원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와 백합처럼 오늘을 산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쁨은 바로 이런 류의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어떻게가 나옵니다. 이 책은 추석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처럼 기뻐할 수 있냐 그것은 현존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존할 수 있냐 내일의 염려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내일의 염려는요. 뭐와 같냐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멀리서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요. 이 안개 속을 들어간다는 건 되게 두려워 보이거든요. 그냥 막상 딱 들어가 보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내일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으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이방인의 염려에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조정경기 선수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경기 선수들은 배를 저으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이렇게 배를 저으면 어디로 갈까요?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뒤로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키르케고론 이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래를 보고자 하는 자는요. 고개를 들리는 그 순간 미래의 목적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만 보이느냐? 초조, 조바심, 불안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내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적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현존하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노를 접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책은 투석기처럼 내일의 염려를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의 염려를 던지라는 말은 뭐에 대한 주석이냐면요. 베드루전서 5장 7절인가에 보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염려를 정말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염려를 다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지고 가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따나가 있습니다. 마치 투석기처럼 그 비유로 투석기를 예를 들거든요. 투석기처럼 던져버리는데 아무데나 던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 염려를 던지긴 던졌어요. 아무데나 던지잖아요. 문제는 뭐가 되냐? 언젠가 그 염려를 다시 만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것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살포라고 말합니다. 살포. 아무데나 갖다 뿌려요. 그것은 염려를 던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명중해서 던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여우와 하나님한테로만 던집니다. 그러면 투석기는 아무리 강력한 투석기로 돌을 던진다 해도 염려하는 자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만큼 명중시킬 수 없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이 염려를 다 집어 던질 때 그 염려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믿는 자는 그 염려를 던져버릴 때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염려를 던진다 해도 그분께서 지고 가시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돌보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모든 염려를 던졌을 때 신전이 기뻐할 수 있는 새와 백합처럼 오늘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 기쁨에 이른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인이 하나 투키친이가 그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쓴 시가 뭐가 있냐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 너에게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그런 시를 썼고 또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합창을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이 텍스트에 비하면 가장 넌크리찬적인 시입니다. 이 기쁨은요 오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기쁨이 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쁨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확률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보험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나 아니면 오늘을 산다라든가 이러한 이유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는데 실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현존했을 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부여되는 기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는데 실패할 수 없고요. 즉각적으로 주어지면서 이것은 영원히 남는 기쁨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 맞다면 오늘날 한국 땅에도 보금으로 살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보금은 여러분들이 유한한 목표로 인해서 고난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그 사업의 안녕 그런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경험하다 고통을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유한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그 부름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찍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